반찬이 왔어, 반찬아.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국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얼씨구 쇠머리 귀신이 춘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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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 봤으니 부모궁냥 글을 공부어 결음이 없어서 이런 것이다 여이시는 금수르지 딸을 잃고 이러는가 대부항아 추워할 것지만 그걸 솟아서 빛이 벌여 남아 막내에 막혔으니 백무 소르르 내가 어리 동녀 원전 반죽 참 모든 이루지 보전 엄몽을 볼 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 여사 성주 동녀 번호 편지 5 해보 안 짠 소름 눈물로 이 무화상 눈물을 그려볼까 잘한다 유화일지 찡개울로 같이 내 눈물을 뿌려 쓰인다 울려 단장성에 빛만 많이 가도 임을 산다 복수 부영 연쾌는 체련 여왕 체륭망체 없는 봉단은 여인의 도시 왕국은 생각 일발리라 날보다 좋은 발자 그렇지 봄밖을 못 나가니 뿜을 따고 연쾌 잘한다 네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뽀뽀고 복주 고군이 되고 되고 된 것이오 무덤 근처 손난 나무는 쌍 사묵이 될 것이오 나 무덤 앞에 있난 도련 왕무 성이 베들 껌이 생전하라 부니 영엄이 이 빛이 전통을 알아주리라 힘들어 할 말이냐 항상 통통으로 울음을 웃냐 얼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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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